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2021년 2월 1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500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식스 동향과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과 ETF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미국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의회 예산처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 보고서와 함께 게임스탑으로 촉발된 해지펀드와 개인 투자자 간의 매매 공방이 잦아들면서 3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운은 0.76% 상승했고 S&P500은 1.61%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2.55%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은 2.66% 상승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경기 소비재가 2.7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IT가 2.51%, 부동산이 2.27% 상승하면서 3개 섹터가 2%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는 0.02%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가 0.32%, 유틸리티가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향수 및 향신료 업체인 인터내셔널 플래버스 앤 프레그너시스가 15.8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가 9.5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특수화학 업체인 듀폰, 통신서비스 업체인 룸앤테크놀로지스, 의류 업체인 PVH, 제약 및 소매 유통 업체인 월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 사무실 전문 리치인 보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 그리고 동정 업체인 SL 그린 리얼티, 제약 업체인 일라이 릴리, 식료품 소매 유통 업체인 크로거, 그리고 주택 개선용품 소매 유통 업체인 로우스 컴퍼니가 오늘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경제 전망 보고서와 함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상당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1.83%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49%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4.37% 상승했는데요, 오늘 2일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또한 2월 2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3.89% 상승했고, 포드모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술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모터도 2.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오늘 2% 상승했고요, 테슬라가 오늘 5.7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불꽃놀이는 끝나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 동사의 목표 주가를 515달러에서 1200달러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과 대비 약 50% 수준에 가까운 상향 조정폭입니다. 이들은 현재 장마감 후에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애플은 0.08% 하락 중이고, 아마존닷컴은 0.06%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변동이 없고요, 페이스북과 테슬라는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향수 및 향신료 업체인 인터내셔널 플래버스 앤 프레그너시스는 오늘 15.81% 상승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세 글자 I, F, F이고요, 리버스 모리스 트러스트를 통해서 듀폰의 영향학 및 생명과학 사업 부문 합병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개발과 혁신, 그리고 고객중심 접근 방식의 실현 등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듀폰은 7.94%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현재까지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는 9.58%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 X, C이고요, 오늘 2024년 파리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나선다는 소식 외에 개별 이슈가 없는 상태인데요, 오는 2월 4일 목요일에 2021 회계 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장마감 후에도 추가적으로 3.92%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주여행 업체인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21.45% 상승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S, P, C, E이고요, 빠르면 오는 2월 13일에 시험비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여행인데요, 지난해 12월 12일에 뉴멕시코 우주기지에서 유인 우주선인 버진 스페이스십 유니티의 시험비행이 실패한 이력이 있습니다. 모선에 장착해서 15,000m 고도에 도달한 후 2차 추진체의 엔진 점화에 문제가 발생해서 비행을 포기했는데요, 당시의 원인은 엔진과 기내 컴퓨터 간 통신이 끊겨서 자동 안전장치가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 홀딩스는 올해 들어서 86.48% 상승한 상황입니다. 장마감 후에도 7.32%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가장 핫한 종목이죠, 비디오 게임 소매 유통업체인 게임스탑은 오늘 30.77% 급락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GME이고요, 해지펀드와 개인 투자자 간의 매매 공방과 또 집중적인 매수세로 1월 한 달간 1,600% 급등한 후 오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함께 큰 폭의 급등세를 보였던 코스가 45.31% 급락했고요, 배드베스 앤 비욘드도 14.35%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0.3% 강부합으로 마감했고요, 또한 오늘 레딧에 의하면 실버, 은에 대한 투자로 많이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펜엠 실버라는 업체는 무려 12.08% 상승하는 등 은 관련 업체의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게임스탑은 현재 장마감 후에 18.53%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물 제약업체인 모더나가 오늘 9.05% 하락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네 글자 MRNA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동산 실적이 저조하고, 또 매출 추정치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외로 하향 조정했고요, 올해 들어 모더나는 51.38% 급등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최근 6개월간은 무려 118% 가까이 상승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차익 매물이 출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경쟁업체인 이노비오 파마시티컬즈는 33.02% 급등했고요, 노바백스도 긍정적인 인삼시험 결과 영향으로 21.44% 급등했습니다. 또한 바이옐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힌 큐어백도 5.89%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더나는 장마감 후에는 0.75%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India ETF입니다. 티컨 알파벳 4글자 INDA이고요, 4.04% 상승했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98개 중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2년 2월 블랙락이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49억 1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Reliance Industries Limited로 9.96%, 약 1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인도 최대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스파이더 S&P 바이오텍 ETF입니다. 티컨 알파벳 3글자 XBI이고요, 4.44%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72개 생명공학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6년 1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75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Beer Biotechnology로 1.6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물제약 업체입니다. XBI는 장마감 후에 0.16%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 중에 하나입니다. 은 최강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글로벌 X 실버 마이너스 ETF입니다. 티컨 알파벳 3글자 SIL이고요, 17.15%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3개의 은 최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0년 4월 글로벌 X에서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1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Witten Precious Metals로 1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국적의 세계 최대 은 생산 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도 SIL은 0.67% 상승 중인데요, 게임 스탁과 같이 공매도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매수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일반 종목에서 이번에는 실버, 은 최강 업체 쪽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일 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